박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의 고집으로 25년도 입시를 강행하면 26년도 의대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. 박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정상적인 교육을 하려면 25년도 입시부터 모집 정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교육부가 의과대학 5.5년 운영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어설픈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밑도급도 없이 여야의정협의체를 부르짖는 생각이 궁금하다며 해결의지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.